네 녹음파일 3만개입니다. 녹음파일 3만개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기사같이 볼까요? 기사. 동봉투 의혹 윤관석, 이성만 압수수색입니다. 어제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집 그리고 의원회관, 사무실 등등 해서 한 20여 곳 정도 압수수색이 동시 다발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잠깐만요. 들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방문사가 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일단 들어갈게요. 여기서 영재 보여드릴 수 없어요. 문 열어요. 담당 공사가 오면 저희가 문 열겠습니다. 네 어제 압수수색의 모습입니다. 지금 변호사가 올 거다 좀 기다려달라 약간의 좀 실갱이 같은 그런 모습도 살짝 보였는데 어제 있었던 이 동봉투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이게 결국은 여기 볼까요? 이정근발이다. 이정근발. 야권 수사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 그럼 이정근이 대체 누구냐? 여기 보겠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3호 부총장입니다. 지금 이 이정근 전 3호 부총장. 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 이정근발이라고 한 건지 다음 기사까지 마저 볼까요? 10억 수수 혐의입니다. 10억 수수 혐의. 민주당 이정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어제 1심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10억을 받았다라는 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때 이정근 전 부총장 뭐라고 했는지 일단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쟁, 상대방과 민형사 소송을 지금 수개월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들을 해주셔서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늘 검사실에서 충분히 또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 잘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때 나한테 제기된 의혹은 좀 사실과 다르다. 일방적인 얘기만 나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소가 됐고요. 1심 재판이 열렸고 그리고 어제 징역 4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지금 10억 수수라고 하는데 뭐가 있었냐. 9억 8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9억 8천만 원 추징 그리고 받았던 명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품도 몰수하라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최 변호사님, 자꾸 최 변호사님을 오늘 찾게 되네요. 일단 검찰이 구형을 한 게 3년입니다. 3년 구형을 했는데 구형보다 더 많은 4년 6개월이라는 선고가 나왔어요. 좀 이례적입니다. 이른바 올려치기. 올려치기한 것이라 사안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앵커께서는 구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형사재판의 마지막에 검찰이 몇 년을 선고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형을 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정에서 법적인 용어는 형에 관한 의견 진술입니다. 한마디로 검사가 구형을 하고 공판카드에 쓰인 대로 구형을 하지만 그것이 법정, 그러니까 재판부를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흥의 기준에 따라서 검찰은 구형을 하지만 재판부로서는 모든 형에 대한 실체적인 어떤 심리를 한 다음에 그에 구애받지 않고 나름대로의 법원이 가진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봐줬다고 볼 수도 없지 않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검찰이 봐줬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도 10억이나 되는데 3년밖에 구형하지 않았다?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사건 자체가 예전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의 어떤 검찰에서 구형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억씩이나 되는 그런 어떤 뇌물 범죄에 대해서 3년 정도밖에 구형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때도 좀 낮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다 인정을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유죄 판결의 내용을 보면 범죄 행위에 대해서 대체로 전부 다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계속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에 관여를 하면서 출마까지 했던 상당히 유력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은 결국 검찰이 구형했는 것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볼 때 훨씬 더 높은 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오히려 실우리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정의관념에 조금 더 맞는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보통 검찰이 구형을 하고 그것보다 약간 낮은 단계로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 검찰이 너무 낮게 불렀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검찰의 구형보다도 상당히 좀 높은 4년 6개월의 지금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선고를 받은 일단 1심 해선 죄가 인정이 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대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무슨 관계인데 두 사람을 압수수색을 했느냐.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돈 봉투 10개 준비, 윤관석 의원에 전달해달라라는 지금 보면 쌍따옴표입니다. 누구의 말이 있는 건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네, 여기 볼까요.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에서 이 지금 봉투 10개를 준비했다. 윤관석 의원한테 전달해달라라고 강래구 공공기관 감사협회장이 얘기를 했다. 이게 지금 녹음 파일로 있더라라는 게 검찰의 지금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은 또 본인 입장을 어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윤관석 의원 입장을 보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전대 돈 봉투 의혹과 나는 아무 관련이 없다.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거론이 됐다는 것조차 황당하기 짝이 없다. 전혀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지금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지용 의원님. 윤관석 의원 지금 녹음 파일 목소리 하나를 가지고 강제 수사에 들어가는 거냐.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안 자체를 어제 보도되는 걸 보면서 되게 저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어제 영상으로 보도된 뉴스를 보면 사실 윤관석 의원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또 윤관석 의원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선후를 전체 맥락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녹취를 들었을 때 충분히 좀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사실은 그 어떤 전화를 했던 그날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보냈던 SNS 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은 충분히 의심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지금 1심에서 일단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안은 다릅니다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 자체가 저로서도 되게 참담한 마음이 드는데 여튼 만약에 이 정도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하면 저는 수사를 해서 그 수사를 통해서 결백이 밝혀지든 아니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든 해야 될 문제지 수사를 하지 않은 채로 이건 별로 문제가 아니다. 정치탄압이다라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한테 보낸 문자도 나왔다라고 지금 이 말을 하셨는데 지금 이 돈 봉투를 그럼 이 윤관석 이상만 의원한테 왜 이정근을 통해서 주라고 한 거냐 결국 전당대회 때 쓰라고 돈을 줬다라는 의혹인 겁니다.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이정근 전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윤관석 이성만한테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시각인 겁니다. 지금 10억 수수 의혹 이정근을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아까 말씀드린 녹음 파일 통화 내역이 있었는데 여기에 돈이 간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두 사람 다 지난 전당대회 때 송영길 캠프에서 직접적으로 측근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고 윤관석 의원의 경우에는 이후에 송영길 대표가 실제 당선이 되고 사무총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김수철 원장님 특정 후보, 결국 송영길 전 대표를 당시에 당선을 시키려고 지금 돈 봉투가 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턱밑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살포하고 건넸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불과 2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고요. 그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쇄신하고 일신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전당대회가 치러지거든요. 그런데 그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불민스럽게 돈북도 사건이 오고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이정근 사후 부총장이 어떻게 보면 정치 자금의 허브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 돈을 준 게 아니고 강래구 회장이 돈이 준비됐으니까 이것을 윤관석의 전화를 해서 가져가게 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허브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서초구에서 4번을 출마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무부총장까지 하는 동안 과연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의 이분에 대해서 어떤 검증 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4년 전에 걸쳐서 금품 수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민주당 내에서 걸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검찰의 3년 구형을 4년으로 한 걸 봤더니 정당인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엄결성을 요한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주목을 했던 게 보통 정치 자금이나 정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법적으로부터 자유롭거나 돈을 받아 쓰거나 아니면 알선수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목적으로 묵인받거나 용인됐던 문화들이 존재했었는데 이번에 재판부의 판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만큼의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엄중한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판단을 했던 근거 자체는 이 이정근 부총장이 증거를 인멸을 시도하고 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엄벌에 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1심 결과가 나온 이정근 전 부총장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게 맞다라고 일단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래서 돈이 실제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더 건너가서 그럼 송영길 캠프로 간 게 맞느냐는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때문에 그거를 검찰이 지금 강제수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내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신정현 위원님. 돈이 만약에 정말 돈 봉투 10개라고 지금 했잖아요. 돈이 간 게 맞다고 한다면 봉투는 10개인데 그럼 이거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맞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그럼 받은 사람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사안이 당 전체로 좀 약간 번질 수 있어 보여요. 네. 돈 봉투 10개까지 아주 구체적인 봉투의 개수까지 나왔고 어쨌든 녹음된 파일 안에는 실제로 해당 당사자들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수사의 결과를 봐야 될 겁니다. 전달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녹음된 파일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죠. 저는 앞으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내용들에 대한 어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판결에 따라서 드러난 어떤 시도의 정황만으로도 우리 민주당, 제가 속한 우리 민주당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석고 대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당의 주요 보직자로서 당의 이권에 충분히 개입하고 역할할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런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돈 봉투가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시도조차 있었다는 것은요. 사실은 12년 전에 한나라당이었죠. 그 당시 박희태, 박희태 전 대표께서 아마 비슷한 내용으로 돈 봉투를 살포하다가 아마 집행유예 2년인가를 받았을 겁니다. 유죄를 판결을 받았는데요.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민주당은 그 사이에 많은 쇄신과 혁신을 약속했지만 바뀐 게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매우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왜 검찰 수사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포렌식 결과를 받았던 6개월 이전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 왜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수사를 그 과정에서 하지 않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들을 터뜨려야 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봉착한 미국의 도청 문제 그리고 한일의 굴욕 외교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6개월 동안 이 포렌식 결과를 이미 쥐고 있는 이 검찰이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렸다는 것 자체도 저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의 문제는 결국은 의도와 내용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반성할 건 반성하되 검찰의 기획수사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안이 나온 이 시점이 좀 묘하다. 기획수사 아니냐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최 변호사님 이 휴대전화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갖고 있었던 게 녹음 파일을 검찰에 갖고 있었던 건 지은직인데 이게 왜 지금 나오는 거냐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이 공개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40여 개의 뇌물죄에 관련되는 판결문이 이번에 다 공개됐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련되는 사람들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유무죄를 강력하게 다투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조금 공판 절차를 통해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유죄가 나오니까 바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마치 검찰이 어떤 캐비넷에 계속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여당, 정부 여당이 코너에 몰리니까 이것을 지금 카드를 내듯이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을 통해서 그것이 판결문을 공개가 되고 공개된다고 하면 이번에 돈 주고받은 내용들이 이번에 보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관련되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판결문이 공개되면 증거인멸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판결 선거 시점에 전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본다면 오히려 그 시점을 정확한 것이 정치적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판결의 어떤 경과를 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으로 움직인 거다, 검찰이.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딱 잡아뛰었지 않습니까? 나는 무죄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죄로 확정되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들어갔다. 보는 것이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타이밍은 바로 그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권 의원님.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판결 내용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10억가량을 받았다는 게 핵심 판결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융한석 의원이나 여기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온가 상관없이 검찰은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래와 관련된 기사가 3월 초에도 나왔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와 관련된 아주 세세한 내용들, 녹취까지가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시기에 대한 논란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 사안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해서 의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강제 수사가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안도 굉장히 큽니다만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녹음파일만 3만 개입니다. 지금 이정은 전 사무부총장이 돈봉투 10개 준비해 이 얘기를 들었다는 녹음파일 말고 다 합치면 한 3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던진 판도라의 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 녹음파일 하나에서 나온 게 이정은 사무부총장 그리고 민주당 의원 2명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졌는데 파일이 3만 개다. 그럼 이 얘기는 이거 말고 몇 개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신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큰 악재예요. 이렇게 되면. 네. 분명히 어쨌든 녹음파일 3만 개라는 숫자에 저는 크게 의미 비교를 안 하는 것은요. 저도 녹음파일을 자동 녹음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도 한 3만 개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3만 개가 너무 통화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것이고. 다만 녹음파일 포렌식을 하시는 과정 중에 아마 검찰이 내용 중에 들여다볼 만한 내용들은 아마도 지금의 민주당 전대 과정에서 얼마나 개입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민주당 현재 국회의원들과 또 주요 보직자들에게 얼마나 이 과정이 연루되어 있는가를 아마 분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수사와 판결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민주당의 지나치게 우리가 이 문제를 확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모든 것은 어쨌든 간에 무죄추장의 원칙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게 전달을 하겠다는 의지 정도가 녹음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받지 않았을 정황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민주당이 다 이것들을 실제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 것처럼 언론에서 자꾸 보도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좀 표합니다. 녹음 파일이 3만 개라고 해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마치 있는 것처럼 단정해서 볼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